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빨리 뛰어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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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아, 눈들렸어요? 아니, 아니. 안 돼. 오케이, 오케이!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저 애들한테 언니가 누구 팬이냐고 물어봤어. 애들 당황하더니 아, 저 언니야, 언니야. 너 우리 누군 줄 알아? 이렇게 말했는데 떼에 막 하는 거야. 진짜 누가 제일 좋아, 누가 제일 좋아, 애들. 아, 언니야, 언니야 하면 돼. 다 케이크. 다 케이크. 마음의 소리를 해버렸지, 뭐예요, 애들이. 다 케이크. 우와. 우리 trazer 아가. 우리ımıza best friend. 몇 살이야? 아, 그거 뭐야? 우와... 우와, 우와. 우와, 우와. 동영호사, 동영호사. 동영호사. 동영호사! 동영호사! 오케이! 예! 동영호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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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이 필요해서 같이 같이 모두 여자친구 있네요. 여자친구한테 저한테 이래도 돼요? 여자친구 있어요. 남자친구는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선수들이랑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선수들이 수술전 주신 거라 해가지고 열심히 더 잘할 수 있게 노력해보셨어요. 정반장 레드스 파트 파이팅 약간 이런 거를 처음 해보는데 생각보다 다들 잘하고 속이 있고요. 잘한 애들이 더 많아서 재회나 그런 것도 많이 더 하면 좋겠고 재미있었어요. 안녕.